MIT 미디어랩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소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교육과 미래를 연구하고 있다. 1985년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와 전 MIT 학장인 고 제롬 의즈너 교수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근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소장을 사임하고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100달러 노트북에 전념하게 되어 미디어랩 소장에서 물러난다. 그 뒤 월터벤더와 프랭크 모스가 뒤를 이어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재는 조이 이토가 2011년 4월에 소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5년 동안 미디어랩 소장직을 맡게 된다. MIT 미디어랩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학재 간 연구에 힘을 쏟는 것이다. 어떤 핵심 기술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만이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응용 분야나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분야가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몇몇 미디어랩의 연구는 사실 상당히 예술적인 면을 보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연구소가 추진하는 여러 작업의 일부의 경우일 뿐이다. 많은 연구의 주제들이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에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연구성과의 엄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연구소의 그룹들은 가능한 폭넓은 시각으로 연구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몇 그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목적과 감정적 상태를 알아내거나 예측해내어 사용자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게 하는 지능적 물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테드 셀커 교수의 맥락 인식에 관한 리서치의 경우에는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검색 엔진의 개발에까지 폭넓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교육은 미디어랩이 추구하는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 지능을 교육과 연관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켓이나 레고 같은 장난감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놀이 도구의 개발을 통해 여러가지 새로운 도구와 미디어와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물리적인 발전에 대한 연구도 이 연구소에서 다루는 중요 주제이다. 이 연구소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의 학위 수여 과정이 있다. 학위는 미디어 물리학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학생은 2년간의 석사 과정과 이후 박사 과정에 지원하여 공부할 수 있다. 이미 석사를 타학교 또는 MIT 내의 타학과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박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MIT 미디어랩에는 각기 주제를 가진 연구그룹이 많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